2집 살림 대한축구협회 황선홍 감독의 오만 치명적 실패 불렀다 손흥민이 고군분투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지난달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전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 공격은 마무리가 답답했고 수비는 상대의 역습에 계속 뻥뻥 뚫렸다 2집 살림이라는 초강수를 띄웠던 대한축구협회와 황선홍 감독도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황선홍 임시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1일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시조 3차전 태국과의 홈경기에서 1대1로 비겼다 태국이 지난달 끝난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16강에 오르는 등 동남아 강팀이지만 한국이 홈에서 못 이길 상대는 아니다 특히 이날 경기장 날씨도 제법 추어 태국 입장에선 더욱 불리했다 황선홍호는 태국전 앞두고 선결 과제였던 손흥민과 이강인의 화해 및 이강인의 대국민 사과까지 진행하면서 변수를 지우고 태국전에 임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기 때문에 시원한 공격력으로 국민들 앞에 속죄의 승리를 안겨주면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날 경기는 기대와 어긋났다 한국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대표팀 감독 시절동남아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한국의 중원을 공략하면서 빠른 역습을 전개하는 공략 방식에 고전했다 결국 3대3으로 비겨 진 것과 다름없는 승부를 낳았다 태국전 역시 다르지 않았다 64,912명 관중이 운집하며 응원을 보냈지만 졸전에 가까웠다 1992년생 듀오 이재성과 손흥민의 호흡이 맞아떨어지면서 전반 42분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었으나 후반후반 17분 상대 교체 선수 수파낫 무해한타에 동점포를 내주고 비겼다 한국은 이번 a매치 기간에 태국과 두 차례 싸운다 26일 태국원정에서 승리하면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전 5대 0대승 중국전 3대 0 완승을 묶어 4연승으로 3차 예선 조기 확정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무승부로 26일 태국원정에서 혹시 패하면 3차 예선 진출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무엇보다 올림픽 대표팀을 맡고 있던 황선홍 감독 그리고 그를 논란 속에 선임한 대한축구협회가 큰 위기에 몰리게 됐다 황 감독은 다음 달 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인 u-23 아시안컵 본선을 앞두고 있다 특히 한국이 일본 중국 ua 등과 죽음의 조에 속하다 보니 황 감독에 대해 본선 16개국 중 상위 3개 팀에만 오는 7월 8위 올림픽 본선행 티켓이 주어지는 u-23 아시안컵에 전념하는 게 맞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다른 임시감독 후보를 제쳐두고 황 감독의 두 집 살림을 맡겼고 황 감독 역시 자신의 축구 인생을 걸고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태국전 준비 기간이 짧았음을 고려하더라도 이날 대표팀의 경기력은 아시안컵 졸전과 비교해 하나도 나아지질 않았다 중원 패스미스와 집중력 결연은 아시안컵 때 경기력을 꼭 닮았고 마무리도 수월하지 않았다 황 감독과 함께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멤버들은 컨디션 자체가 좋지 않은 듯 존재감이 없었다 태국 원정에서 반전을 이뤄 승리를 챙긴다고 해도 이날 무승부로 인해 대한축구협회 황 감독에 대한 실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23 아시안컵마저 그르칠 경우 한국 축구가 역대급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정몽규 회장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훈련 시간은 핑계다 결과가 아쉽다 황선홍 축구대표팀 감독이 21일 서울의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리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시조 3차전 태국전 무승부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한국은 이날 손흥민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승점 3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조별리그 2승 1무로 선두 행진을 이어갔지만 국제축구연맹 랭킹 101이 태국을 꺾어주길 바랐던 팬들의 기대는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바뀐 어수선한 상황에서 팀 전체가 딱 하루 훈련한 상태에서 비교적 무난하게 경기를 치렀습니다 특히 후반 2강인이 투입된 이후 공격 기회를 많이 창출했습니다 황 감독은 소집기간이 짧았다는 것은 핑계다 아쉬운 것은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심적으로 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안정감을 갖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날 초반 패스 실책으로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상대의 강한 압박과 추운 날씨도 변수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들끼리 움직이면서 공을 주고받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 공격로를 열기 힘들었습니다 상대가 수비 진영을 갖추면 아무리 약팀이라도 뚫기 어렵습니다 김대길 해설위원은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가 예측 못하는 방향을 찾아 나가야 하고 좌우로 크게 벌려주는 킥도 필요하다 때로는 중앙 수비수도 중원으로 침퇴해 상대적으로 수적 우위를 누리며 변화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원터치 패스를 통해 속도가 올라가고 세계적인 골잡이 손흥민이 전반 42분 이재성의 컷백을 득점포로 연결한 것은 호흡을 맞춰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뒤 시간이 부족했지만 서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팀으로 함께한 것이 골로 연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후반 8분 정우영의 중거리포가 골 가로대를 맞지 않고 골망 안으로 들어갔다면 완전히 다른 경기를 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16분 동점골을 얻어 맞으면서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황감독은 태국은 전환속도가 빠르고 조직적으로 수비하는 팀이다 전반 가운데로 무리하게 볼을 투입하다가 끊기면 카운터 공격을 당했다 그래서 후반에 수정했는데 동점골 허용기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점 뒤 투입한 이강인은 드리블, 킥, 크로스를 통해 상대를 흔들었습니다 김대길 해설위원은 상대가 낮게 웅크린 상태에서 배후 공간을 활용해야 했다 이재성의 컷백 도움주기나 이강인이 침투패스는 골라인 부근에 공간이 상대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비수 김민재가 경기는 잘 된 것 같고 아쉽게 실점했다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금 운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황섬 홍호는 22일 출국해 26일 방콕에서 아시아 예선 시조 4차전 원전 경기를 펼칩니다 황 감독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선수를 배치하지 않는다 오직 승리하기 위해 준비했다 다음 경기도 선수들 컨디션을 명확히 파악해서 베스트 라인업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에서 79계단이나 낮은 태국을 상대로 홈에서도 졸전을 펼친 한국이 적지에서 반등을 노립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이후 탁구게이트와 카드게이트 등 각종 사건과 충운으로 극심한 풍파를 겪은 한국축구는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3,4차전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21일 홈에서 치른 첫 경기에서 기대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국, 중국, 싱가포르와 함께 시조에 속한 한국은 이날 우승부로 조일이는 유지했으나 2위 태국, 3위 중국과 승점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번 태국 원정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면 자칫 2차 예선부터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오는 26일 오후 9시 30분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태국과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탁구게이트로 4분의 중심에 섰던 두 에이스 손흥민과 이강인이 제대로 된 호흡을 보여줄 때다 태국과 첫 대결에서 후반 17분 정우영과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은 이강인은 후반 26분 손흥민과 한 차례 호흡을 보여줬으나 기대했던 핫자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 이강인을 끌어안아준 손흥민은 워낙 잘하고 재능이 많은 선수이기 내가 특별히 해야 할 건 없다며 호흡에 큰 문제가 없음을 자신했습니다 앞서 카타르 아시안컵 중결승전 전날 탁구를 치려던 이강인과 이를 말리려던 손흥민 사이 몸싸움이 벌어져 파극상 논란까지 불거졌었지만 이날 태국전에선 이같은 갈등이 풀린 듯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한국은 태국과 일대일로 비겼습니다 전반 41분 손흥민이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 16분 태국이 득점했습니다 벤치에서 몸을 풀던 이강인은 후반 17분 투입됐습니다 이강인이 그라운드에 나서자 약 6만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이강인이 여러 차례 위협적인 왼발 크로스를 문전에 붙여 올리는 등 한국의 공격이 이어졌으나 풋내 득점하지 못하고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아시안컵 당시 갈등을 빚었던 손흥민과 이강인이 분위기를 추스른 듯한 장면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손흥민이 이강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사진이 언론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경기 후 서로를 껴안으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직접 이강인을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강인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전환했다고 생각한다 강인 선수가 선수로서 한 단계씩 성장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어서 같이 끼면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뭉쳐서 무언가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했던 게 오늘 경기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다 경기에 뛰는 선수 뛰지 않는 선수 모두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 고맙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황선홍 임시감독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안정감이 떨어진 부분이 아쉽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선수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나 준비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선 100%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실망스럽지만 잘 극복해 원정에서 잘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강인을 교체로 넣은 부분에 대해선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기술이 좋은 선수를 투입했다 경기를 준비하면서 사사로운 감정은 사치라 생각한다 기술이 좋은 선수들 사이로운 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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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로운